부서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의 붕괴, 실패, 변화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은 현실에서의 감정적, 정신적 압박감을 반영하거나 상황이 예기치 않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위태롭거나 불안정하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이는 관계, 직장, 건강 또는 개인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부서지는 꿈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상징하는 무언가가 깨졌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유리컵이 깨지는 꿈은 감정적 취약성이나 관계의 파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관계가 위태롭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상징합니다. 집이 부서지는 꿈은 개인의 안락함과 안전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불안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기반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위치, 가정 내의 갈등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러한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집이 부서지는 꿈은 내면의 불안이나 위기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부서지는 꿈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나 목표에 대한 장애물이나 좌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사고로 자동차가 부서지는 꿈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이나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꿈은 매우 불안감을 주는 꿈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붕괴나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아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꿈의 심리적 이유는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꿈은 대개의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또는 억압된 감정을 상징하며 개인의 삶에서 특정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꿈은 감정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책임감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대인관계의 갈등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지는 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거나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중요한 일에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꿈은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직장 이동, 새로운 관계의 시작 또는 끝 등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1. 깨지는 유리창 꿈 한 직장인은 최근 업무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유리창이 깨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이 직장에서 느끼는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업무에서의 실수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고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2. 집이 무너지는 꿈 한 여성은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던 중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자신의 가정이 위태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불길한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가족 간의 소통 부족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자동차가 부서지는 꿈 한 남성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된 후 자동차가 부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자신이 겪을 책임과 후폭풍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살해 4. 전화기가 부서지는 꿈 한 청년은 중요한 사람과의 연락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전화기가 부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소통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겨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그 관계를 잃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살해 5. 시계가 부서지는 꿈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계가 부서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시험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시험일이 다가옴에 따라 점점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준비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서지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감정적 압박감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그저 두려움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서지는 꿈을 꾸었다면,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서지는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꿈은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므로, 충분한 휴식과 자기관리를 통해 감정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서지는 꿈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변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괭은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꿈 천재지변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참견, 죽음, 실패, 불길 등이 발생한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꿈 윗사람이나 유력자의 도움 내지 혜택을 얻게 된다. 감옥이 무너지거나 감옥 문이 부서지는 꿈 감옥이 무너지거나 감옥 문이 부서지는 꿈을 꾸게 되면, 봉역 중인 죄수가 이 꿈을 꾸면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다. 건물이 부서지는 꿈 꿈 속에서 어떤 건물이 저절로 부서졌다면, 이는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나 일이 새로워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러나 자신이 이 건물을 부수어버리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 능력으로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집이 무너져 약간의 단벽만 남은 꿈 사업이 성취되고, 잔무처리만 남는다. 교각이 붕괴되는 꿈 몸의 하체 부분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난로, 골로 등이 부서지는 꿈 가까운 장래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초상을 당한다. 불을 끄든가 불이 꺼지는 꿈은 병자가 생길 흉몸이다. 눈사태가 나서 집의 일부가 부서지는 것을 본 꿈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기가 추진하던 일이 실패를 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눈이 무거워 건물이 파손되거나 일부만 무너지는 꿈 파산, 발명, 좌절 등을 체험하게 된다. 다리가 부서지는 꿈 교통사고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계획한 일이 중도에 좌절되지만, 죽음은 면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한 꿈이다. 다리의 기둥이나 난간이 부서지는 것을 보는 꿈 구하는 소망의 좌절 및 경영상의 실패 또는 가족들에게 어떤 불상사나 위험 및 낭패가 발생하게 된다. 다리의 난간이 부서지면 남편에게 흉엄이 닿고, 다리 기둥은 부인에게 흉엄이 발생하게 된다. 닫혀있던 문이 저절로 부서져서 앞길이 훤히 트이는 꿈 점차 곤란과 애군이 해소되고 순조롭게 가업이 번성하여 재물과 명예가 융성해질 것이다. 대들보가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꿈 가정의 가장이나 세대주의 계획이 이르게 될 것이다. 즉, 중병에 걸리거나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암식 꿈 돌을 던져 큰 바위가 부서지는 꿈 돌을 던져 큰 바위가 부서지는 꿈을 꾸게 되면 사회단체, 기관에서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머리 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 상부층 또는 윗사람으로부터 박회를 받거나 상부에 환란이 생긴다. 문이 부서지는 꿈 집의 문이 저절로 부서지는 꿈 역시 집안의 재난이 닥칠 징조를 예시하는 흉몽입니다. 밖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이 부서져 있는 꿈은 아끼고 믿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는 꿈입니다. 사업이나 가정에 심각한 일이 생길 꿈이다. 밖에서 돌아와 보니 대문이 부서져 있는 꿈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게 된다.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한 번쯤 반성할 필요가 있다. 벽이 무너져서 구멍이 뚫리는 꿈 자산이 분산된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진 꿈 막강하게 형성되어 오던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손톱이 부러진 꿈 집안의 불화가 생기게 된다. 아궁이 날로 골로 등이 부서지는 꿈 가까운 장래에 가족 중에 초상을 당한다. 불을 끄든가 불이 꺼지는 꿈은 병자가 생길 흉몽이다. 올로 날로 아궁이 온도를 고치는 꿈은 금전상의 이득을 볼 길몽이다. 안경이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던 인물이 멀리 떠나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다. 장차 불행해질 징조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몹쓰게 되는 꿈 부부나 연인, 친구 등과의 관계와 재물 거래의 파탄, 손실 및 소망의 성취 부진 등 장애와 어려움을 치르게 된다. 왜 나무 다리 같은 것을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든가 부서지는 꿈 교통사고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계획한 일이 중도에 좌졸되지만 죽음은 면할 수 있다. 불행 중 다행한 꿈이다. 이빨이 빠지거나 부러진 꿈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 징조의 꿈이다. 자동차 부서지는 꿈 자동차 부서지는 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부서지거나 폭발하는 꿈은 본인이 번창할 것이라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에서 자동차는 본인을 상징하며 본인이 추진하는 모든 일이 크게 번창한다는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꿈 경제공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변이 일어나 불행이 온다. 집의 일부가 부서지는 꿈 사업, 신분, 명예 등이 몰락하고 병이 들게 된다. 집이 무너지는 꿈 한때 영화롭던 꿈이 깨지고 고뇌가 깔린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집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꿈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익돼 일이 생긴다. 차가 부서지는 꿈 차가 부서지는 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길이 정면 충돌에 차가 부거지는 상황이라면 누군가와 치열한 논쟁 끝에 본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엎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고가 무너지는 꿈 실온하거나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당할지도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창고나 부속 건물이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꿈 집안 살림이 기후로 흩어지고 자주장애와 곤란의 희망이며 사람이 다치는 사고나 중병을 앓게 되는 우한 등 재물 손실과 경영사의 실패 및 좌절을 부딪히는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창문이 깨지는 꿈 온이 나빠져서 재물 손해를 보게 되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걱정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천장이 무너진 꿈 상부층 또는 윗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상부에 환란이 생긴다. 천정이 내려앉은 꿈 상사나 윗사람에게서 박해를 받거나 상부에 어려움이 생긴다. 충돌해서 차체가 파괴되는 꿈 합자 형식으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투시적인 꿈이 될 수도 있다. 큰 파도가 밀려와 집이 부서지는 꿈 꿈에 등장하는 파도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큰 파도가 밀려와 집이 부서지는 꿈은 뜻밖의 사고나 사건으로 집안이 불회를 겪거나 사업이 공경에 처하게 됨을 암시한다. 흔히 인생의 파도를 넘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파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되도록 일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일을 신중히 검토하고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태풍의 집이 무너지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된다. 사고, 질병, 불길 등이 있다. 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꿈 신년공부어사 여태껏 공들인 탑이 무너진다. 실수, 실패, 불길 등이 있다. 항아리 또는 커다란 그릇 등을 들다가 밑이 빠지거나 깨지고 부서지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 발생하고 재물이 흩어지며 직장 및 사업의 부진과 장애 등 곤란과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해골이 깨져 부서지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그릇이게 되고 실수를 양거푸하게 된다. 혹, 한편으로는 시원한 일이 생긴다. 홍수로 재방이나 주택 내지 건물 등이 무너지는 꿈 집안이나 가족, 사업 등의 큰 장애나 말썽 내지 불상사가 발생되어 탓한 손재, 다툼 관제 구설을 치르게 된다. 휴대폰 부서지는 꿈 꿈 해몽상 휴대폰은 주변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부서지는 꿈은 주변 인간관계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친구나 조력자 등을 읽는다는 암시이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사이를 잘 관리해야 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